먹어봐. 뭘 먹을까? 5, 6! 워 ¡ eh! 워-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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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연쇄 해 주세요. 굳이 기계의 힘을 빌리지 말고. 助 Kr Centمang 노래 받 preguntas. 안녕 야 노래방 책이 5,000원이었어 어? 뭐라고? 이게 이게 못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? 자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왔습니다 얼마 썼냐?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금액은 얼마였죠? 300 500만원 아니었나요? 결국에 초과를 했죠 얼마야 얼마야? 한 700 남았나? 총무가 뒷자리부터 얘기해줘요 맨 뒤부터 공 공 공 3 300원 오케이 300원 그 다음 3 6 0 5 506만 3,300원 와 내 예상보다 100만원 쫓겨나왔네 괜찮은데? 야 괜찮다 200만원이나 오바했으니까 대가를 과연 어떤 대가가 우리를 반기고 있을지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 할게요 뭔데 뭔데 말해주세요 아 일단 읽어봐 얼음물 발 담그기 2분 30만원 얼음물 등목 1회 50만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좋네 가자 1회에 50만원이야 어? 그러니까 여러 번 해도 되는 거야 1분이니까 2분 하면 돼 성우야 2분 성우야 4분 성우야 4분 뭐 뭐 뭐 4분 4분 다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김성우야 오케이 아 나도 알지 성우야 나 김성우야 나 김성우야 여기서 딱 하고 저기 따뜻한 물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발 담그자 아니 너가 나쁘지 않아 그럼 이거 어때 너네가 2분씩 하고 그럼 얼마냐 그럼 200만원 그럼 너네 둘이 해 아니 근데 진짜로 2분씩 할 거야? 어 난 둘이 자신있어 등목 뭐 60초 두 번이잖아요 이거 120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아 그럼 깔끔하게 두 번 세 번 하고 끝낼게요 오 막내들끼리 오 깔끔하잖아요 그래 그래 막내들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형님들 이게 이게 저수비 막내들 야 형들이 잘 키웠네 진짜 잘 키웠다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아까 자동반 한방 하려고 야 야 야 우리가 우리가 등기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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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평소에 동생을 잘 키웠어 어 그러니까 전도연 김상우 전도연 김상우 누가 부어요? 어 이거 부어요 멤버들이 부나요? 아 와 와 와 와 와 야 와 와 추워 내가 내가 춘다 나 간다 엎드리면 바로 부어요 오케이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자 기다려 꽉 채워 얼음 많이 얼음 많이? 아 물 물 많이 물 많이 노우가 잘 긁어 와 Vine 안 돼 산에 레 Matthew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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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1 범인 제발 상호야 형 어 와 빨리 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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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야 형 사랑한 거 알았지 가자 상호야 엉덩이를 빛 바짝 들어 빨리 해달래, 빨리 해달래 오케이, 갈게, 상우야 이걸로, 이걸로 자, 라스트 라스트 야, 상우야, 마지막으로 가자 마지막으로 가자 라스트 가 야, 숨도 있어 야, 숨도 있어 끝 야